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시황입니다. 오늘은 김세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좀 밀려가지고 이것저것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증시의 흐름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오전까지는 강부압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후장에서 매물이 좀 출해되면서 이 매물 출해에 대한 요인을 조금 찾아봤는데 거의 그 수급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개인의 그 힘은 조금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 수급을 주도한 그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500억 원을 순매수 했지만 오후장에서는 1200억 원으로 하락 전환하는 등 순매도 전환하는 등 그리고 또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개약을 순매수 했지만 오후장에서는 3000개약 순매도로 전환하는 등 그 변동성이 큰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습니다. 물론 뭐 하락 요인들은 꼽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히 가장 크게 생각이 되는 그 요인들은 일단 주말에 있었던 요인들인데 주말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면 주말간에 그 틱톡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틱톡 이슈가 좀 더 해결책을 찾는 데에 이렇게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상이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는데 중국이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을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대출 우대금리가 동결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출 우대금리가 상향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지금 0.6%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대형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담인데요. 이 부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벤트를 보면 배터리 데이도 있고 파워의장의 발언 그리고 민우신 재무장관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 증시 특히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데이의 경우에는 역시 이 배터리 데이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특히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배터리를 내재화 시킨다면 또 수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또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 셀더 뉴스 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금 하락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군요.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식도 보면 딱히 지금 현재 끌어올릴만한 밀어올릴만한 그런 소식이 좀 없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다는 점이 보유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틱톡이라던가 위챗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기술주로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나요? 사실 오늘 제가 중국 증시 봤을 때 뉴스가 딱 여기 같이 붙어 있어서 내려갈 때 보니까 일단 뭐랄까 프랑스라던가 유럽 쪽에서 또 판데믹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면서 또 이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정리가 돼야 될지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일단 중국 어플에 관련된 소식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틱톡과 관련된 소식이 있고 그리고 위챗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둘 다 금지하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번에 토요일에 트럼프가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딜이 틱톡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틱톡. 틱톡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게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하는 건데 바이트댄스가 그래도 80%의 지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20%를 오라클 그리고 월마트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매수 인수하는 그런 딜을 승인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인수가 된다면 규모는 약 6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딜이 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틱톡이 20일까지 딜을 마무리하라고 트럼프는 명령을 했는데 이거를 일주일 연장해서 27일까지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챗은 데드라인이 조금 더 긴데요. 11월 3일에 대선이 있는 대선 이후까지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선 전에는 그런 이슈가 더 부각되어지는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챗을 조금 방어하려는 그런 미국 내 이슈들이 많나 봐요. 법원을 통해서 이 제지는 조금 연장을 시키면 안 되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돼서 위챗은 대선 이후까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용 제한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 금지를 명령을 낸 거니까 기업들에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거 앱 사용자가 중국에 있다면 거기 판매된 물건들 거기에 대한 부분 사실 지금 틱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업들 쪽에서는 난감해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틱톡에 관련된 이야기나 지금 현재 단순히 위챗과 관련된 기업과 정부 간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 간에 어떤 의미도 많이 남겨져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좀 전망이나 나머지 이야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네요. 현재 지금 CNBC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브레이크 뉴스로 니콜라의 창립자가 사임한다 이 얘기가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나오는 거 맞죠? 네. 한 30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22분 전에 하나 받고 그런 다음에 좀 이거는 출처를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포부스와 그 다음에 CNBC에서 바로 지금 받아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니콜라나 수소 관련주가 아니라 성장주라는 개념에서의 얘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압박이 되고 있나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아 지금 마무리가 됐군요. 현재 양대지수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증시가 조정을 아마 꽤 받았어요. 이번에 나스닥 기준으로 10% 받았죠. 꽤 받았죠. 예상을 하기에는 만약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5%에서 10% 지수 조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죠? 이게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또 금요일 날 반등을 하면서 끝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2.4%까지 하락을 보다가 마지막 한 2시간에 반반 배수가 들어오면서 한 1.5% 정도에서 마감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과 배어에 관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배어에 대한 압력이 조금 조금은 추춤하고 있다. 하락폭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이것도 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조정이요? 고 밸류에이션 과열 모멘텀에 대한 모든 게 모멘텀이 있고 모든 게 사이클이 있는데 과열 증상에서 이제는 바닥을 한번 뒤져야 되는데 바닥까지는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긍정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커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게 오늘도 계속 얘기된 게 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바이든의 지지율이 어떻고 지금 우편으로 선거를 투표를 받으면 어떻고 이러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선거와 관련된 부분의 뉴스들이 자꾸 상위로 뜨는 그런 외신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본다면 좋은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구원님. 반등에 대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대선이 지나가지 이벤트가 해소되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점점 시간이 지금 40일을 납두고 있는데 30일을 납두고 20일을 납두고 점점 더 다가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이지 그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변동성은 확대 요인으로서는 계속 존재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더 이제 대선이 더 다가갈수록 대선 관련된 이벤트들이 더 나타날 텐데 특히 TV 토론이 있잖아요. 첫 번째 토론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헤드라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모든 헤드라인들이 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얼굴들이 비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거죠. 다른 불확실성보다 더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더 악화되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워낙 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고 하지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대선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대부분 그렸거든요. 연말 릴레이까지 이렇게 합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리고 조금 포지션을 과도한 포지션을 좀 멀리하는 그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 내일 확인해야 될 상황들 간단하게 말씀드린 한 30초 정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일단 주말에 있었던 틱톡과 관련된 뉴스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금요일 날에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반등세를 이어갈지도 정말 중요하고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요즘 시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워낙 하락폭이 크면 그 반등폭이 있을지 여부를 조금 관찰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브레이너드의 연준의 이사의 발언도 있는데 이분은 이번에는 모기지 관련돼서 모기지가 워낙 더 커졌기 때문에 많이 돈을 당겼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리스크 여기에 대한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점검해야 할 상황들을 좀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니콜라 주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주의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지 이걸 보면서 시장 심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수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